미어캣 짱댁 안녕 Hello everyone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오늘 미어캣 카페 갈 거예요 오늘 뭐야? 여러분 여기 홍대예요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 평일이어서 평일 낮으로 월자 샀어요 뭐야? 불안해요? 지금 미어캣이 좋아할만한 옷을 들고 왔네 이거 후듭지에 미어캣이 이게 미어캣이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안에다 옷을 가지고 오는 사람 그냥 잘못 입고 와가지고 여성도 위에 한창 옷을 가지고 이게 오늘 컨셉이 카메라맨이에요 내가 이제 카메라맨이 돼서 너한테 찍어줄 거예요 이거 미어캣보다 내가 더 많이 나오게 많이 해봐 하하하하 판맨트 제목 바꿔야 돼 하하하하 판맨트 제목 바꿔야 돼 하하하하 여기에서 이제 골목 돌려대거든요 저쪽 저쪽 골목 돌려대거든요 저쪽 골목 돌려대요 이따가 알고 있어요 이따가 없으면 내가 벌러버리면 하하하하 캣카페 도착 어? 캥버롤도 있나봐 캥버롤도 있나봐 캥버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뭐냐 라쿤 사양고양이 사양고양이 사양고양이? 어디? 아 그렇네 저 밑에 사양고양이네 자 돌아가보세요 오픈 시간이 아직 안됐다 해서 다른 곳을 돌다 오겠습니다 제가 3시랍니다 오픈 3시래요 오픈 3시래요 오픈 3시랍니다 정로 마우스페이 사줘 마우스페이 사줘 이거 가자 하하하하 정로가 사줬습니다 눈이 선거에요 저 돈 없어요 왜 없어요 나한테 마우스페이 사줘 왜 없어요 안 떼었어요 뭐 안 떼었어요 여기 여기 가수 491 여기 여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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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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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예쁘다. 밥을 다른 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 안녕. 오른손으로 아이패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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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물에게 잘 맞아먹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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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나한테 몰려와? 나한테 미역기 냄새나? 그런가? 우리집에 키우는 미역기 냄새나? 나한테? 나한테 미역기 냄새나? 나한테 미역기 냄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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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미역기 냄새나?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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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역에서 나가라니까 어 잠깐만 응 많이 아프네 손바닥으로 와 손바닥으로 아프라이트 어 이제 들어왔어 안돼 나가야되 아니아니아니야 들어오지마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다 나왔네 아니요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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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2차장 집사1차장 집사2차장 집사2차장 집사도 답답하네요 집사1차장 뭔가 싸우는 게 일방적인 앙컷이랑 싸우면 그냥 막 밀리던데 잘라 5,000원 미역기 좋아할만한 옷으로 왔는데 동무유랑 친하다며 사람이야 동물이랑 친하다며 동물 고양이 잘할까? 안녕해줘 얘들아 안녕 안녕 루키 이거 꼭 넣어요 저번에 이틀 동안 술 먹고 상태가 별로였던거야 오늘도 잠 못자서 별로인거고 원래 낮에 취약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